성인은 만물의 자연적 변화 발전의 순응함을 자신이 해야 할 행동으로 여기고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지 않음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어떠한 세속적인 욕심도 없이 맑고 고요함을 자신이 누릴 달콤함으로 여긴다 또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한을 은덕으로 갚는다 무릇 어려운 일을 시작하려면 그것을 다루기 쉬울 때 시작하고 큰 일을 이루려면 그 규모가 작을 때 착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종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리하여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무릇 가벼이 승낙하는 이는 어김없이 신용이 부족하고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는 어김없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성인은 쉬운 일도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며 그리하여 시종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다 안정된 상황은 유지하기 쉽고 아직 조짐이 나타나지 않은 재앙은 수습하기 쉽다 연약한 사물은 부서지기 쉽고 보잘것 없는 사물은 사라지기 쉽다 그러므로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고 재앙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스려야 한다 아름둘이 큰 나무도 털끝만한 싹에서 자라나고 구층 높은 누각도 한 바구니의 흙에서 시작되며 천리 먼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유의로 다스리면 결국 파멸시킬 것이오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를 무의 즉 집착 없이 다스리며 그렇기 때문에 파멸시키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결코 잃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흔히 거의 성공할 단계에 와서 실패하고 만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무리할 때까지 신중을 기하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욕하기를 바라고 억기 어려운 죄하를 기위여기지 않으며 허위의 배움을 끊기를 배우고 무사람의 과오를 바로잡으며 그리하여 만물과 만인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전을 도울 뿐 감히 억지로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예로부터 도를 잘 행한 이는 백성을 총명하고 약삭바르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질박하도록 이끌었다 무릇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까닭은 군주가 지식, 즉 슬기와 깨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의 대응에 백성들은 절로 교활해지고 허위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지식을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재앙이요 의도적인 지식을 쓰지 않고 청정무이의 정신으로 자연의 이치를 따라 자연스레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복이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서로 다른 법칙이다 항상 그러한 법칙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을 일러 현묘한 덕이라 한다 현묘한 덕은 심오하고도 원대하며 만물과 함께 순진 질박한 상태로 되돌아가니 그리하여 마침내 완전히 무의 자연의 도에 순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강과 바다가 많은 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스스로 기꺼이 많은 냇물의 아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인도 만백성의 위에 오르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는 말을 겸손하게 하고 또 만백성 앞에 나서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는 행동을 겸손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올라도 백성들이 부담스럽다고 여기지 않고 앞에 나서도 백성들은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인이 다 그를 즐거이 추대하면서 조금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천하 만인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도가 위대하지만 한편으론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사실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다 만약 항상 위대한 것 같았다면 오히려 보잘것 없는 작은 도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리라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으며 나는 그것을 잘 지키며 보존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예요 둘째는 절약이요 셋째는 감히 천하 만인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무릇 자애로움으로 할 일 앞에서 용감할 수 있고 절약함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으며 감히 천하 만인 앞에 나서지 않음으로 오히려 천하만 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애롭지 못하면서도 용맹만 부리려고 하고 절약하지도 못하면서 영토만 넓히려 하며 대중 뒤에 있지도 못하면서 마냥 앞으로 나서려고만 한다면 오직 파멸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애의 마음으로 적을 공격하면 능히 이길 것이오 수비를 하면 굳게 지킬 것이다 나아가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제하려 할 때에도 자애가 그를 지켜줄 것이다 수빈 후 부담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셋 셋 감사합니다.